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출장인데 올 게 왔다. 진짜 왔다, 이제. 퇴근에 결혼하시고 행복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올려주시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제 소개를 들릴 수도 있는데 행복해, 너무 행복해. 여쭤봐도 됩니까? 저는... 어떤 노래를 탐냈는지? 안녕하십니까? 아, 이거. 아, 이거 이렇게. 가요옥의 그야말로 거목. 같이 함께, 동시에 등장하신 거예요, 이렇게. 아내를 위한 노래를 만들고 싶다. 이 주문서는 어떤 분의 주문입니까? 똑같은 것 같은데. 그렇죠. 당신이 좋아요. 보고 또 봐도 좋더라구요. 트롯계의 소음나 사랑꾼. 우리 진성 부모님의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 뭐 이런 거갈까? 아니면 아내를 주고 싶다! 아멘